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은총씨와 함께 오늘 오디오 유튜베이스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브랜드에요 모투라는 브랜드구요 일단 오늘 딱 보니까 좋아보이죠? 네 일단 굉장히 또 블랙 블랙하고 네 딱 봐도 좀 비싸보이고 약간 조금 뭔가 얘는 일반적인 다른 좀 그 인터페이스 렉형 인터페이스 비해서 약간 좀 군용 그렇죠 통신장비가 되게 투박하고 좀 남성다운 느낌이 있죠 맞아요 그런 냄새가 좀 물씬 나네요 자 이 모투라는 회사는 1981년도에 창립된 회사니까 우리보다 오래됐네요 네 현필님이랑 거의 그렇습니다 연배가 같은 회사 네 모투미더모투 메사추세츠주 캔브리지에 위치한 엔지니어링 중심의 음악 기술 회사구요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네 그리고 뭐 영화 음향 제작 전문가들이 블록 포스터 이런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해요 뭐 여러가지 좀 단순히 이런 하드웨어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많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1984년도부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하니까 소프트웨어 쪽들도 노하우가 아주 많이 쌓여 있겠네요 네 자 그런 회사구요 모투 저희가 오늘 모투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기 전에 외관 한번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투 8282S입니다 지금 보면은 생긴거에 비해서는 무게가 가벼워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자 보면은 멀티임프 두개 있죠 마이크, 라인, 인스트루먼트까지 가능한 멀티임프 시 두개가 있고 프리앰프 1, 2, 패드와 48V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쪽에 이제 단자와 이쪽에 C창이 있구요 그 다음에 모니터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AB 설정, 뮤트, 모노, 토크, 토크 백, 네트 아이디 이런 것들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어 헤드폰, 헤드폰 1, 2번 따로 구동이 가능하구요 이게 전원 버튼이에요 자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독특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패널이 자 뒤에 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확장성이 일단 워드클락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옵티컬 인아웃들 그리고 USB 단자, 썬더볼트 단자, SPDIF 인아웃 그리고 미디 인아웃 그리고 이쪽에 이제 푸스위치와 아날로그 인아웃이 8개씩 그래서 뭐 인아웃을 이제 오후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엄청난 확장성을 제공해 주는 그 다음에 타임코드, 샌즈, 메인아웃, 레프트라이트까지 뒤쪽에 단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면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윗면에 이렇게 모투라고 써있네요 확장성에 그 특화되어 있네요 네 캐논 요거 두개가 탑니다 네 메인이랑 자 외관 보고 왔습니다 역시 조금 다른 인터페이스들에 비해서 좀 그 투박한 느낌의 조형미가 있는 모델이네요 밀리터리 매니아가 디자인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저희 사이트 상에 아직 올라가 있지 않아서 뮤직메트로 정식 공식 수입처 뮤직메트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 828ES 나와있죠 129만원이네요 네 28 곱하기 32 썬더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아웃이 뭐 넉넉하니 그냥 네 자 프로페셔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자 밑에 설명 쭉쭉쭉 보겠습니다 60채널 동시 입출력 가능 28인 32아웃 뭐 어마어마하네요 자 지금 보면은 이 밑에 네 뭐 아날로그 아날로그 인아웃이 8개씩 있구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이 멀티 임프 2개 네 그리고 XLR 메인 아웃풋 2개 그리고 헤드폰 2개 스테레오 2개 에이드 헤드 옵티컬이 16개 16개 네 그래서 토탈 28, 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ESS 사브로 32 울트라 어 DAC 이게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 컨버터가 상당히 네 좋은 네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구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진에도 이걸 ESS 이걸 강조하고 있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이너미 린지가 123 상당히 훌륭하죠 네 플래그십 모델이랑 동일한 플래그십 모델 1248이라고 있는데 그 비싼 모델과 동일한 D20을 적용을 해서 어 퀄리티의 상향 평준화를 꾀했습니다 맥과 PC의 호환을 어 쉽게 하도록 썬더볼트 USB 둘 다 지원이 되고 저희는 지금 윈도우에 USB로 연결을 해 놓은 상태구요 자 1.6ms 나오네요 96kHz 32 버퍼놨을 때 뭐 저렇게까지 놓고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도하게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근데 요새는 확실히 컴퓨터가 성능 조금만 좋고 인터페이스도 괜찮으면은 128 정도는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256으로 거기 놓고 쓰다가 요새는 128 놓고 쓰는데 진짜 뭐 거의 문제가 없는 네 요새는 이제 다들 사양이 좋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마이크 채널 이렇게 나와있네요 어 각각의 마이크 채널에서 개별 프리앰프 개인 패드 48V 팬텀 파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네 링픈 옆에 그 패드와 48V 이런 것도 다 있죠? 네 패널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컨트롤룸 기능이 있어서 전면에 이제 토크백 토크백 네 내장 마이크가 탑재돼 있어요 그래서 토크백 버튼으로 녹음 세션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모니터랑 서브모니터 연결을 한 다음에 AB 스피커 셀렉트 버튼을 사용해서 모니터 이거 바로 토크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녹음할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셋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같은 공간에서 녹음을 할 때는 토크백이 필요 없으나 이게 저희가 부스가 있다거나 이런 환경에서는 반드시 토크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은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네요 자 DSP 기반의 믹싱 이펙터 프로세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채널 콘솔 스타일의 디지털 믹서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네요 이거 네 보면은 뭐 이펙터 리버브를 포함해서 퍼펜드 EQ, 게이트, 컴프러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 이따가 컨트롤 패널을 열어가고 확인을 해 볼게요 네 빈티지 이펙트 프로세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클래식 리버브 제공하고 LA2A 컴프가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네 라우팅이 라우팅이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쓰시는 그런 상황 말고 그냥 어 DAW 에다가 컴퓨터에서 본인이 그냥 간단하게 녹음하는 그 셋업을 이따가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랩탑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모두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선 컨트롤을 이용한 스탠드 얼룩 믹싱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애플 에어포트 와이파이 라우터에 연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 관심 있는 분들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견고한 메탈 하우징 네 이게 조금 그게 멋이죠 네 밀떡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네 시스템 확장 가능하고요 다른 제품들과 이런 식으로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연결을 해서 네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연연장에서도 되게 쓰기 좋을 것 같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밑에 테크 스펙 정리된 표를 보시면요 샘플레이트는 역시 192까지 지원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인아웃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디비주얼 48V 팬텀파워 제공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이 실측 수치 보면은 어 센치로 보면 48.3cm 17.75cm 어 4.5cm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게는 1.9kg 네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네 자 요렇게 테크 스펙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 다이나믹 레인저 위에 다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라인아웃브 123 그리고 라인 인프 118 마이크 인프 118 폰 108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트 요렇게 쭉 살펴봤고요 자 그럼 컨트롤 패널 한번 열어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모트 디스커버리라는 아이콘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지금 우리의 우리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기어가 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올 디바이스 보면은 요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펌웨어 업데이터 어드밴스드 막 이런게 있어요 이거 뭐 컨트롤 어디서 하라는 얘기지? 해서 딱 보면은 이 올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클릭을 요 위에다가 커서 갖다 대보면은 오픈 프로 오디오 컨트롤이라는 게 있죠 요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인터넷 창으로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 창으로 열리는데 이게 그 어쨌든 그 여기 로컬 호스트라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뭐 이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보면은 여기에 디바이스 디바이스가 이렇게 셋업을 셋업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은 어 여기에서 모니터 A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B 선택할 수 있고 뮤트도 할 수 있고 모노도 만들 수 있고 자 A에다가 해 놓고 그 다음에 루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팅이 좀 복잡해요 이게 루팅이 인풋과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지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는 마이크 이거 원이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폰으로도 듣고 메인으로도 보내고 이러겠다는 얘기에요 어 그래서 컴퓨터로도 보내고 이 컴퓨터로 보내야지 이제 저희가 이쪽에 이제 녹음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해 보시죠 녹음 오 굉장히 크게 들어가네요 노 금 녹음 자 이렇게 녹음이 될 때 녹음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로 가는 루팅을 끈다 컴퓨터로 가는 루팅을 끄면은 녹음이 끊겨 버리죠 녹음 저기는 지금 들어가고 있죠 녹음 네 거긴 들어가는데 여기에 큐베이스에는 지금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를 보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로는 들어가는데 메인 A에 해당하는 메인 에라를 꺼버리면은 이제 건우한테는 안 들어가게 되죠 녹음 네 저쪽으로는 안 들어오지만 이쪽엔 계속 녹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루팅을 사용을 하셔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집에서 녹음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이상 뭔가 대단한 걸 하실 일이 없어요 루팅을 할 때 네 근데 어 뭐 기계를 여러 대 연결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라이브 상황에서 적응을 해야 한다던가 이럴 때는 루팅을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연결하고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 이게 약간 귀찮은 것 같지만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렇죠 자신만의 세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확장성이 많은 그런 기능입니다 보면은 여기에 에네이블 인포 보면은 우리는 spdif나 이런 거 좀 안 쓰니까 이걸 가려놓은 건데 이걸 다 열면은 이 리스트가 점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를 또 열어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 리스트가 쭉쭉쭉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쓰시는 것들은 이렇게 그냥 체크를 해제해 놓으시는 게 훨씬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웃품도 마찬가지예요 열면은 이렇게 하나씩 다 열려요 이렇게 툭툭툭 많아집니다 리스트가 그리고 이것도 리스트를 이렇게 조금씩 닫아 놓으실 수가 있어요 폰도 이렇게 닫고 이렇게 닫고 이렇게 닫고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해갖고 조금 깔끔하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믹싱 가볼게요 믹싱 가보면은 이제 이쪽에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믹서에서 다양한 컨트롤들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하이패스 필터를 추가한다거나 뭐 게이트를 추가한다거나 EQ도 그냥 일반 EQ에 요 노브 형태 그래프 형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껐다 켰다 해갖고 이걸 다 켜겠다 싹 켜갖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 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옥스 믹싱과 터치 컨솔 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쪽에서 정말 프로페셔널 컨트롤 패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전편으로 어 이 모투를 이용해서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문선 뮤지션을 항상 부탁드립니다 레코딩 타임스